미치지 않았어? 어... 어... 수없이 허긋난 매도 기다릴게 아무리 가슴 아파도 웃어볼게 왜 너만 몰라 왜 널 지킨 남자를 몰라 잊어버려고 영철아! 우리 아들 영철아 너는 정말 왜 그런거니? 너 도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아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은 엄마들에게 한 줄기 빛! 그 자체! 남아 미술교육 전문가 최민준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철판 스페셜 아들교육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이해 안되고 알 수 없는 아들들 행동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엄마들의 구원자 최민준 소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이하나님이 아들 튜우면서 복장 쳐질 때마다 찾게 되는 분이신데 오늘 아침 철판에서 뵙다니 unbelievable 하셨고 지금 이제 막 반응들이 오고 있어요! 황동일님이 최민준 선생님 나오시는거 아니었어요? 왜 배우분이 앉아계신가요? 제가 안그래도 뭐라 그럴게요 쌤 영상분들 연기를 왜 이렇게 잘해요? 전국이 영국영학 하세요? 그랬습니다 배우분 앉아계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 나도 과찬의 말씀입니다 넙축 받으셔야죠 백용기님도 이 잘생긴 젊은이 누군가요? 잘생긴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아 예 또 뭐 저희 유튜브에서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솔직히 못생겼다 얘기 들어본 적 있다 없다? 아 있죠 아 그래요? 네 저희 아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 그래요? 아 순간 어떤 분이 했는데 아내분이요 알겠습니다 7873번님 최민준 선생님 기다리고 있어요 강의 들을 때마다 놀라는게 우리 집에 와서 보고 가셨나? 할 정도로 너무 똑같습니다 선생님도 어렸을 때 개구쟁이셨나요? 어 선생님 어릴 때는 어땠어요? 아 저도 네 좀 힘들었죠 아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끼는게 저희 어머님께 죄송할 때가 좀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보면 더 진짜 나서서 현장에서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 잘 들었던 아이였으면 이 정도까지 안 나오죠 아 모르죠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도 소장님 나오신다고 하니까 지금 질문들이 엄청 많고 반가워하시는데 이를테면 진희님이 소장님 너튜브 보면서 아들과 남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이해 안 가는 모습일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너튜브를 반복 학습 중입니다 야 이거 보기 또 다시 보기 한다고 하니까 좋죠 너무 좋아요 아니 서윤님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소장님이 얘기하면서 엄마 흉내 내거나 아이의 그 광기는 눈빛을 흉내 내실 때마다 웃겨 죽겠어요 덕분에 즐겁게 유화 중입니다 그러니까 흉내를 막 내밀어 하더라고 영상을 보니까 그게 사실 보는 사람도 도움되고 본인도 사실 좀 편하지 않나요 저도 저도 말로만 쭉 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말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상황에 이렇게 몰입하면 사람들도 아 저거 이 느낌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전달 안 되는 게 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을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좀 따라하기는 엄마 저한테 왜 그러시냐고요 막 이런 걸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71712번님이 아들 키우면서 최민준의 아들 TV 구독하고 제일 오래된 8년 전 영상부터 차근차근 다 봤답니다 소장님은 아이들 보면 속마음이 보이고 어떻게 커갈지 보이시잖아요 거꾸로 성의를 보고 어릴 때 이랬겠구나 하고 유추가 되실까요? 우리 철업띠 김영철 보면 어떠세요? 아 이게 갑자기 진짜 제 오린 씨를 혹시 보여요? 안 보이죠 보인다고 인정하죠 아유 그럼요 특히 이제 프로 방송인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질이나 성향 같은 거는 변한다고 보지 않지만 근데 성격은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변한다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또 변화에 대한 프로시잖아요 연기까지 잘하시고 감이야 감이야 네 제가 알려면 한 일주일 같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아 진짜 일주일 정도면? 오 일주일 같이 쌤 따라다니면 안 되니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쌤 저 미스러운 거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봤도 우리 작가님한테 물어봤더니 오빠가 아이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 연기하고 쌤 저한테 딱 끓여서 안 됩니다 아까 이 질문 어때요? 5827번님이 최민준 선생님 시그니처 네 당해보셨나요? 이거 들을 때마다 공감받는 기분이 너무 빵빵 터지는데 이거 혹시 철판에서 다시 들을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저도 들어보시나요? 뭐요? 시그니처 뭐 당해보셨나요? 당해보셨나요? 네 당해보셨나요? 뭐 이런 거 제가 눈 땡그랗게 뜨고 시우죠 네 뭐 이런 건가 봐요 그런 건가 봐요 당해보셨나요? 당해보셨나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4922번님 이거 질문 어때요? 네 지금 소장님도 자식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교육은 소장님이 도맡아서 하시나요? 내 아이지만 진짜 속 터진다 하신 적 아이한테 직접 키우면서 당해보셨나요? 아 당해봤죠 제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요 저도 진짜 웬만하면은 아이 둘을 제가 도맡아서 하고 싶은 이상과 욕심은 있는데 네 제가 또 이제 현장에 나가 있는 시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아내한테 또 많이 의지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내분이 어떤 그런 아들을 가르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면서 영감을 많이 얻죠 그렇죠 아내를 보면서 아내가 저한테 가장 큰 뮤즈 어 네 아내분이 어떻게 보면 방송하는 소재를 다 주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엄청 주시죠 자장에 따라 극찬을 받지만 못생겨가지고 그런 얘기도 아내가 제 자아가 잘할까봐 그렇군요 아내가 꼭 있어야 되는군요 아이 필요합니다 네 아니 그래서 최민준 소장님에게 물어보고 싶다는 질문이 정말 폭발적으로 많이 왔는데 네 이제 본격적인 고민 사연 들어가기 전에 짧은 고민도 좀 몇 개 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간단하게 퉁퉁 치는 거 있잖아요 네 우리 먼저 미나야님이 첫째는 딸인데 둘째가 15개월 된 아들이에요 딸 키우다가 아들 키우니 모든 게 낯설어요 일단 걷기 시작한 후부터 계속 뛰어다녀요 애들이 에너지가 넘친다지만 아들은 두 발이 땅에 안 붙어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와 슬랙스 이런 거 하는 건가 애가 아 진짜 딸과 아들 다르죠? 아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자애들과 여자애들이 막 다르다라는 얘기하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 사이는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호르몬의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인정하고 봐야 돼요 아 기본적으로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이 주는 기분과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여성 호르몬이 주로 나오는 여성일 때 우리 테스테론이 펑펑 나온 아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순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건 모두가 이렇게 슬립백을 하지는 않는다 아 그치 다는 아니구죠 아 얌전한 남자애들이 있어요 네 우리 용이 조카 어릴 때 막 얌전했어요 네 그런 조카들도 있고 또 딸이 또 오히려 이런 조카도 있고 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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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르몬 차이로 봐라 아직은 남녀 차이가 완전히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죠 그렇죠 15개월 더 많은 15년도 있고 35년도 있습니다 어머니 이건 시작입니다 어머니 음식이 상조예요 0303번님은 아들이 다쳐왔길래 물어보면 그냥 어디 부딪힌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하면서 다른 친구가 혼나는 것도 일이 커지는 것 같다면서 싫다고 많이 안 다쳤으니까 괜찮다고 해요 평화주의자인 아들을 보면서 이거 너무 속상한데 나중에 일이 더 커져도 괜찮아 하고 넘어갈까봐 걱정이에요 이대로 냅둬도 될까요 하셨는데 일단 아이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평화주의자일 수가 있나요? 네 그럼요 평화주의적인 것도 기질이고요 이제 배려가 많은 것도 기질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품성 같은 거 어렸을 때 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지금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거는 굳이 말하면 강점이 가깝지 악점이 가깝지는 않습니다 저도 좀 어릴 때 이랬던 것 같아요 일 커지는 거 싫어가지고 너무 좋죠 개그맨들 보면 좀 약간 평화주의자들 많거든요 네 이 친구 저 친구 사이에서 이렇게 괜찮아 괜찮아 근데 이제 이게 일이 커진다가 뭔지를 잘 봐야 되는데 일이 커진다라는 거는 엄마가 속상해한다 일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아이가 맞고 들어왔는데 너 누가 그랬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왜 또 맞고 왔냐고 아니야 내가 부딪힌 거야 엄마 너 왜 말을 안 해 엄마한테 아니야 일이 커질까 봐 맞아요 엄마가 또 나서야 되니까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일단 아이가 맞고 들어오거나 그러면 되게 속상해서 뭐라고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못 들어오고 다 속상하죠 근데 어머님들께 항상 이 이야기를 좀 많이 드리는 편인데요 아이가 맞고 들어오거나 당하고 왔을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얘기는 교정보다 교정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너 괜찮니? 라는 말보다 여자애들이 이게 필요한다 남자애들은 민준아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은 네가 엄마는 자랑스러워 아 그렇게 이 문장이 있고 교정이 들어가야지 아이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야 그쵸 너 왜 자꾸 맞고 다니는데 거짓말 애가 아니라 와 폭력을 당했는데 폭력으로 당하자는 너가 너무 멋지다 우리 민준이 계속 혼나기만 하면은 아 뭐야 내가 잘못 태어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요 059712 네 저희 아들은 게임에서 지면 울고 막 화를 내요 게임에서 질 수도 있지 라고 혼내고 괜찮아 라고 달래고 온갖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맨날 제자리에요 지기 싫어하는 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아 그거 하면 안돼요? 게임에서 질 수도 있지 진걸 복수하지 않는 너가 난 너무 괜찮다 이거는 근데 좀 달라 복수했어 복수했어 으악 게임에서 으악 져가지고 이미 화가 난거에요 그쵸 네 이런 친구들 많거든요 게임만 하시면 이런 친구들 많은데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 대체적으로 승부욕이라고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 승부욕 아닙니다 이게 이기고 싶어하는 거랑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랑 얼핏 보면 비슷한데 엄밀히 보면 달라요 이거는 저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금 더 잘못된 자기애다 잘못된 자기애 네 그러니까 나는 아 조금이라도 내 자기애 지는 거에 내 자기애가 손상 가면 안돼 어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놀이를 할 때 남자애들이랑 보면 항상 교실 뒤에서 레슬링 놀이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막 이렇게 뭐 누가 볼까요 푹 때리면 으악 으악 또 으악 하면 으악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는 때리면 상대가 으악 하는 거 좋아하면서 친구가 때리면 난 더 세게 더 세게 난 안 맞았어 이렇게 요 남은 얘기는 잠시 후 또 4부에서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기애 얘기는 검색 퀴즈를 해야 되거든요 재밌는 소장님 에너지 넘치는 남자 아이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남자 땡땡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남자 아이들의 표현 능력을 키워주는 이 교육은 무엇일까요 1번 미술 2번 마술 하하하하 샤이 2077 짧은 물정 10원 김우자 100원 고일날 무료고요 몇 분 뽑아도 선물 드리고 4부에서 못단 얘기 계속 날아갈게요 여러분 스테이트랜 정권 anywhere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일곱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하하하하 You made me better person better than 지칠 수 있지만 아프고 아파도 날 찾아줄래 여전히 이른 아침 힘들어하는 너 위에 여기에 있을게 철파해 김범수 보고 있나? 그럼 됐어 Everybody in the house! It doesn't do again! 우리 아들은 정말 왜 이럴까 아들이 왜 이러시는 거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 인지상정 엄마와 아들의 사이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들 연구하고 교육하는 최민준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앞에서 내드린 퀴드 정답은 뭐였죠? 1번 미술입니다 마술 아니었고요 자 정답 문제들 한번 쭉 볼게요 우리 서민경님이 네 1번 미술 오늘 귀 쫑긋하며 듣고 있어요 삼남매의 심리를 알 수 있겠어요 오 오늘 도움 많이 되는 시간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4247번님도 1번 미술요 늘 에너지 넘치는 우리 아들 한 명이 세 명 목하는데 민준 선생님 너투부며 많이 배워가요 오늘 마침 쉬는 날인데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에너지 넘치는 아들 아까 그쵸 이제 뭐 호르몬 이런 얘기도 했었고 또 아닌 아이들도 있지만 어쨌든 아 아이들 때 막 소리 지르고 깨끗하고 울어져 그죠? 네 7007번이 간혹 아들 둘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을 부리고 싶지만 최민준 소장이 교육하는 건 미술이죠 네 자 우리 또 박선미님도 1번 미술입니다 소장님 영상 보고 따라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은혜이십니다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부들을 많이 챙겨두시잖아요 그죠? 네 361번님이 정답 미술 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왜 민준쌤을 이제 알았을까요? 철파임 덕에 민준쌤도 알게 되고 구독도 바로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또 시작하면 되죠 너무 늦었나요? 아니 늦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정답 소개된 모든 분들께 캔 아메리카노 한 박스씩 보내드릴게요 자 아까 그 우리 게임 관련해서 아까 이제 뭐 자기애 얘기했잖아요 진학생 자기애 그거 조금만 마무리해 주신다면 지지 못하는 아이 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제가 요즘에 아이들 만나면서 요즘에 약간 아무래도 우리 옛날보다는 또래 놀이터 문화가 조금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생기는 문제 중의 하나가 이 남자애들 상호작용 중에서 특히 이제 싸움 놀이나 이런 것들 할 때 나만 이겨야 되는 아이들이 꽤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디오를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번 제안해보고 싶은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끝나고 나서 아들이 집에 들어오면 아들이 장난감을 갖고 놀 때 아들이 장난감 쓰지 않는 걸 하나 꺼내가지고 아들이 갖고 놀고 있는 장난감에 시비를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아들이 이제 싸움 놀이를 할 거 아니에요? 싸움 놀이 대부분 남자애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가 먼저 아들에게 한 대 탁 맞아주고 으악 해주는 거예요 다음에 나도 한번 아들을 탁 공격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들이 으악을 해주는지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이랬을 때 어떤 아이들은 엄마가 한 대 탁 때려왔는데 나는 맞지 않았어 타타타 세대 때리는 남자애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것들과 다르게 조금 교정을 해주면 상호작용이 되게 좋아져요 왜냐하면 남자애들의 상호작용은 이렇게 여자애들처럼 안녕 너 어디 살아 이런 게 아니고 교실에 대해서 레슬링하고 으악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할 때 기본적으로 가장 성격 좋은 남자애들은 뭐가 되냐면 맞아주는 게 돼요 이제 툭 하면 으악 너도 하고 으악 이게 돼야 재밌는데 그렇죠 이게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남자애들끼리는 조금 그게 과열되기도 하고 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는 훈련이 안 되어 있는가 되어 있는가 우리 아들이 적어도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를 으악 받아내기 훈련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으악 받아내기 으악 받아내기 선생님 말씀은 선생님 말씀은 지는 연습도 시켜라 이거죠 지는 연습이 연기로라도 좀 돼야 돼요 아 연기로라도 지는 훈련이 안 되는 친구들은 내가 지면 나는 이제 끝장이야 이렇게 잘못 연결되어 있는 친구들이 꽤 있다 뭐 이제 부모님들도 시켜줘야 되겠군요 네 아니 그러면 우리 8081번님이 저희 아들이 어느 날 엄마 학교에서 청소할 때 내가 의자 다 들어서 올려놨다 라고 하더라고요 다 같이 하는 청소 시간인데 왜 너 혼자 의자를 들었냐고 하니까 아 그게 아니야 라고 하고 방에 확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전 아예 학교에서 제가 왕따인 건가 극절한 건데 이거 제가 뭐라고 답을 해줬어야 했을까요 아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아들이 키우는 어머님들과 아들과의 약간 대화의 미스일 때가 있는데요 물론 100%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아들이 와서 엄마 나 학교에서 나 이거 내가 다 올려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자랑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 엄마 나 이렇게 혼자서 내가 다 했어 아 그치 내가 다 했어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 아이들도 안 하길래 내가 선생님한테 칭찬 못 받았지만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 이건가요 네 나 이거 내가 다 했어 근데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왜 네가 다 했어 왜 네가 다 했냐고 엄마들의 얘기는 진짜 중요하군요 진짜 우리 아들 잘했어 아 칭찬을 가렸는데 왜 너 혼자 들었어 그게 아니야고 하는 거 보니까 속상한 엄마가 내 뜻을 못 알아줬네 그럴 수 있죠 이 경우에는 아 굉장히 우리 부모님들 아이들의 그 순간을 많이 놓치고 있을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제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우리가 이제 무조건 무조건 이렇게 반응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아들도 엄마한테 문제를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주대 오 너가 다 했어 근데 다른 애들은 뭐 했어 이 정도의 중립을 한번 지켜보는 것도 아들 엄마에게 필요한 중요한 지혜일 수 있다 야 오늘 내가 시간 보니까 엄마들도 중간중간에 그 플랜 A B C를 좀 짜서 이 형 엄마도 연기기자가 되셔야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남성을 가르치는 여성 교육자들은 내 생각보다 그들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두 배는 높을 수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만나면 해지로 틀리지 않습니다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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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다 그렇다면 여러분 본격적으로 이제 이제 본격적이에요 철가로들의 아들 남편 등 남자에 대한 궁금증 아까 이제 남자 얘기 오늘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궁금증하고 고민들을 최민정 사장님이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거예요 아 얘가 정말 왜 이러는지 진짜 나는 정말 몰라 알 수가 없어 나도 왜 이러는지 몰라 알 수가 없어 자꾸 노래를 왜 하는지 네 첫 번째 질문 서장님 가볼게요 자 8812번님인가요 저는 5살 남자애를 키우고 있어요 저희 아이는 다른 친구들이 노는 걸 보면 항상 망가뜨립니다 친구가 만든 모래성을 부시거나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가지고 있게 막 도망가거나 해요 그 친구가 놀고 싶은 마음에 방해하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같이 놀자고 얘기해라 라고 해도 그건 또 안 해요 어딜 가든 친구를 건드니 어디 데리고 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이야 나 선생님 소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혹시 약간 어텐션 어텐션 주목을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아 아닐 수도 있구나 이럴 때는 저는 좀 뭐라고 많이 보냐면 이거 다섯살이라서 그렇다 다섯살은 너무 분석하면 안 되는 나이입니다 그래요? 네 그냥 이 나이대에 나오는 것들은 그냥 정말 아무 이유 없이 혹은 아니면 예를 들면 연못에 이제 뭐 이렇게 돌멩이 던질 때도 있잖아요 네 그게 막 인거를 막 못되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고 어 그거에 상호작용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냥 연못에 돌 던지면 인어는 이렇게 도망가잖아요 그것도 상호작용인 거야 아하하 이렇게 아주 미숙한 상호작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말로 하는 거 응응 어머니 자꾸 말로 하시잖아요 그치 극하지 말아라 친구가 뺏거나 그러는데 옆에서 해서 아니야 민준아 그렇게 하면 안돼 말로 하고 있으면 이제 나중에 친구 어머님께 어머님이 손절당할 수 있어요 하하 이거 얼음 문제입니다 이거 아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럴 때는 적극적인 말로 말하지 말고 어떻게 행동 민준아 한 번도 얘기하고 안되면 엄마가 번쩍 안고 저쪽 가서 제대로 알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고 최민준 안되겠다 하고 번쩍 안고 가서 눈 봐 하고 제대로 주의를 주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셔야지 아이 행동도 교정이 되는 거고 단계별로 교육이 있어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 어머님도 아 저쪽 어머니 노력하고 있으니 한 번도 기회를 주자 지금 이 경우 제일 쎄요 민준아 그렇게 하면 안돼 아니면 엄마들 사이에서 겉돌 수 있어요 네 안됩니다 지금 최선희씨가 네 최 소장님 책임지세요 저 지금 목이 너무 끄덕여서 목 디스쿨 그래서 지금 8시 한 10분부터 30분가 뭐 뭐 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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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목 디스쿨 오늘 지금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좋아요 그러면 또 1310번이면 이제 남편 하나 나올 때 됐어 네 전 저희 남편이 고민이에요 남편들의 와이프의 말이 왜 안 들리는 걸까요 결혼 16년 동안 이야기를 하면 한 번이 대답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꼭 두 번 세 번까지 얘기해야 그대서야 뭐라고 와 내가 짜증나 하며 되묻는데 아니 진짜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아니 회사 가서 동료나 상사가 물어보면 바로 대답할 거 아니에요 결혼과 동시에 와이프 목소리를 인식해서 안 들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생긴 걸까요 질문 너무 재밌다 그래서 저희 아들들이 이걸 배워서 결혼해서 똑같은 행동할까봐 걱정이라고요 라고 1310번이면 사여 네 이거는 소장님 가기 전에 제가 들어도 답답해요 아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육아나 뭐 이제 교육 문제를 떠나서 이제 또 다른 면으로도 봐야 돼요 이제 아버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자면 네 제가 뭐 방송 채널을 보다가 한 번 그런 얘기를 봤어요 남편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아내의 잔소리 1위가 뭔지 아세요? 1위가? 네 내 말 듣고 있어? 그게 아니고 여보 아 여보 이게 여보가 여보 모든 지문이 다 포함되어 있는 잔소리군요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보 해도 되고 여보 네 아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네 그게 왜 무서운가를 분석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들으면은 사람들이 뭐야 부르는 것도 싫어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체적으로 여보 다음에 뭐가 와요 그 다음에 뭘 시키잖아 여보 사랑해요가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죠 여보 쓰레기 비웠어 안 비웠어 내가 비오라고 그랬지 그렇지 맞아요 여보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겨 여보 게임기 끄라고 했지 게임기 끄라고 내가 몇 번이냐 얘기를 해 내가 말 듣고 있는 거야 맞아요 특히 여보 할 때는 부탁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 내가 뭘 하는데 여보 하면 치매의 소리인 거야 그럴 수 있다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보 하고서는 맛있는 걸 갖다 주거나 희석시켜야 돼 나의 신호에 대한 안 좋은 안 좋은 것들을 희석을 시켜줘야 돼 과일 같은 거 차미를 가져오면서 여보 뭐야 이거 참회야 참회 먹으면서 여보 내가 얘기할 게 있는데 이렇게 아 다 연기를 해야 되는데 진짜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부족했네요 지금 나의 여보가 오염됐다 그치 여보 이 소리가 오염된 거에요 그럼 나 이거 질문 이게 궁금해서 그래서 혹시 아이들이 아들들이 아빠 행동 보고 배우는 게 맞나요 이건 이제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솔직히 이거는 부정할 수 없이 아이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동일한 성별에게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죠 아빠가 하는 모습이 그렇죠 엄마한테 영향을 아들한테 영향이 안 가지 않습니다 오 우리 정보기님이 저도 그래요 맞벌이 부부인데 이게 주말에 남편이 저 부르는 거 너무 싫어요 아니 저 뭐 여보 여보 맞어 어머님들도 싫을 수 있어요 이 오염된 거에요 오염된 신호 그래 여보 이제 오늘 그냥 여보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저는 좀 알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과일 같은 거라든지 뭐 이렇게 여보 이렇게 하면서 대화를 시도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내가 부르는 걸 싫어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반복될 때는 혹시 내가 상대에게 너무 얘기했던 것들이 지시나 청유나 권유가 많지는 않았나 한번 또 우리가 우리끼리 얘기니까 왜 이렇게 재밌지 이거 어때요 한번 돌아봐야 된다 민주사장님 이거 어때요 김상경님은 어 맞아요 저는 제가 오빠 하기만 해도 남편이 부르지 마 하루에 세 번만 불러 횟수 제한 있어 아 이거 다 미친게 돼 오빠 부르지 마 그냥 아 이거 현실 찐 현실 부부들의 얘기인데 어 이거 문자 한번 보실래요 서장님 조은서님이 그래서 화장실에서 제일 오래 너무 이해 가요 화장실 제일 오래 있는 거군요 안전지대 자기 그래서 남편도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려고 하죠 네 있죠 뭐 이거 아버님뿐만 아니라 요즘에 청소년 남자애들이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그러면 여러분 너무 재밌죠 계속해서 노래 듣는 동안 남편의 행동 아들 행동 왜 이런지 궁금한 거 민준쌤에게 샵 1077 짧은 문쪽으로 10원 기무자 100원 고려 물으니까 마구마구 보내주시고 이쯤에서 이제 민준쌤의 신청곡을 들어볼 텐데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아 저는 어 저기 뭐야 파도 폴팀의 파도 네 이유가 있나요? 신청하겠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답다 아 이거 사실 이제 저희 저랑 이제 같이 하는 저희 유튜브 팀장님께서 네 신청해 주신 겁니다 아 같이 팀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아 네 오늘 신예원 팀장님께서 네 신청하신 네 신청곡 제가 대신 네 전달 드렸습니다 신예원씨 듣고 있죠?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듣고 있기만 해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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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에게 뭘 물어보면 몰라 대화를 하려고 하면 몰라 그냥 다 몰라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건지 귀찮아서 모른다고 하는 건지도 알려주세요 아 이거는 아 아들이 말하고 싶은 것과 엄마가 궁금해하는 거에 미스매칭이 있을 수 있다 아들은 막 말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친구들이 친구들이랑 있을 때 말이 없지 않아요 잘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자기 깊이 있는 그 세계를 묻지 않고 엄마가 궁금한 거 자꾸 물어보기만 할 때 그치 그치 아들은 종종 엄마한테 일방적이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들 엄마한테 하고 싶은 얘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요 어 그것보다는 아들이 갖고 있는 관심사를 조금 얘기를 하면서 친해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너 트와이스 좋아하지? 어 이렇게 너 BTS 멤버 중에 7명 중에 누구 제일 좋아? 어 요것도 되게 좋은 건데 그거보다 아들들은 조금 더 막 게임 쪽이나 유튜브 쪽에 조금 더 낫습니다 아 게임에 너무 걸그룹으로 제가 급하게 딱 갔네요 맞아 맞아 그치 게임 좋아하는 게임 요즘 뭐? 어떤 게임 좋아하지? 이렇게 예예 대화를 유도해라 아 좋아요 정예지님이 게임이나 TV 보는 거 약속한 시간이 어 지났음에도 매번 이것만 보고 이것만 하고 하는 초 5등학교 초 5 이거 어떻게 대응할까요? 매번 화내는 것도 지친다고 아이고 이거는 멀리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게임 한 시간이 만약에 5분까지 딱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5분이 되기 전에 옆에 계셔야 돼요 설거지 하면서 민준아 너 아직도 안 껐어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가 누군가를 되게 이게 욕구가 강한 거잖아요 게임은 어 통제하기 힘든 거 통제하기에 도와주려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응 옆에서 자 네 5분이 딱 되기 전에 옆에 있으면서 민준아 어 너무 재밌지 와 너무 잘한다 야 이거 니가 한 거야 이렇게 많이 죽였어 너무 좋아 여기까지 하고 엑시트 눌러야 돼 자 엑시트 아 5분 남았어 코칭이 필요해 코칭이 어 오 진짜 와 이렇게 이렇게 맞아 어머니도 옆에 딱 지켜보면서 설거지 하면서 안 돼 안 돼 안 돼 네 이거는 다섯 살한테 너 엄마 설거지 끝날 동안 방 청소 다 해나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네 요거 하나 딱 짧게 볼까요? 김애라님이 아들 훈역할 때 아들이 자꾸 싱글싱글 웃어요 제가 혼내는 방법이 잘못된 건지 뭐가 웃긴 건지 더 혼내수록 웃음이 터져나오는데 그 모습을 보면 더 화가 난대 왜 웃는 걸까요? 아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크게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방어 자기 방어 엄마가 너무 무섭게 하는 거 아 나 싫고 그리고 내가 거기에 굴복당하고 싶지 않을 때 웃으면서 피하는 이런 해피 행동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엄마가 웃어야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단순한 생각도 있습니다 내가 웃어주는 거구나 먼저 그러니까 웃어서 엄마 웃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엄마 표정이 안 좋아 이건 내가 생각하기 문제인 거야 알았어 네 엄마가 웃어야 해결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많은 아버님들이 아내분이 이제 심각하게 속상해 했는데 와갖고 삐졌어? 옆구리 찌렸어 왜 그래? 이거 있잖아요 아주 단순한 생각이거든요 너가 웃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하다가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건데 초등학교 1학년 5학년 아빠 다 똑같네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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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는 없죠 그런데 조금 다른 게 이게 엄마가 바라보는 아들과 아빠가 이해되지 않는 딸과 이게 이 성별의 차이는 분명히 더 조금은 중요합니다 간극이 또 있군요 그렇죠 네 우리 김시민 님이 오늘 하루로는 너무 짧아요 2차 초대석 절실이 필요해요 2차 초대석 어때요? 아 네 네 우리 민준이는 어떤 게임 좋아해? 아 저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2차 설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고은혜진 님도 저는 딸인데 왜 고민이 전부 우리 딸이 해당되는 거죠? 아 네 사람이 뭐 다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아들 딸 다 똑같은데 세분화하니까 오늘 보니까 접근할 때 딸이면은 예를 들어 뭐 걸그룹 보이그룹 접근하고 하여튼 게임하고 저도 좀 배우게 되네요 맞아요 이게 뭐 80%는 사람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고 네 맞습니다 하은경님 오늘 민주소장님 너무 재밌게 말씀해 주셔서 너튜브 구독 완료했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4879님 5년 전쯤 소장님 강의 들었는데 남자는 3살이나 60이나 똑같다 이해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라고 하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기며 마음 비우고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2탄 한 번 더 준비해 볼게요 선생님 괜찮죠? 네 마지못해 어? 우리 민준이 마지못해 대답하면 안 돼 옆으로 가야지 옆으로 가야지 자 여러분 감사하면서 끊임새 함께할게요 오늘 하루 오픈업 지출되는 티어럿 영철이랑 민준이는 이제 샷업 에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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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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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